고수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핑계 대지 않습니다. 고수는 추워도 일합니다. 고수는 음식날 때, 음식 먹을 때, 고수는 음식 먹을 때, 마라톤 먹을 때 위에 올려놓는 고명이 아닙니다. 이 바람통 보니까 옛날에 아토스야. 아토스 바람통. 저거 했나봐 저거 저거. 벤스나 또는 쟤 누구야 쟤 스틱을 따라 했나봐. 재부팅 반지 깨져서 서서히 꺼지는 겁니다. 내비왕님 재부팅 반지 깨 들었습니다. 선 잡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난이도가 별로 흔들지 않아요. 뜯기가 좀 빡빡해서 그렇지. 약간 이 게이파이브 느낌 나네. 아이 게이파이브 느낌 나. 뜯기가 되게 짜증나네. 약간 게이파이브 느낌입니다 여러분. 테이파이브 모양 좀 찍게 지랄맞은데 역시 컴팩트는 이쁘다. 논불로 타지도 않고 순정스러워요 되게. 친구들도 제 얼굴 많이 조용히 가요 셋. 점심시간대에 집중. 엄청난 피아노곡 편곡. 감싸고 찌꺼기를 내보내죠. 옷장.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 사용하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입니다. 원을 15%를 handle 10,000원의 자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 자원시피해 주시길 바랍니다.